안녕하세요. 연세대학교 2학년 성현지입니다. 연세대학교 2학년 김지우리입니다. 롱룩 롱룩, 롱룩, 롱룩 와! 신났어! 여러분, 이 표현 하나씩 골라보세요. 다음에 드는 표현. 저는 이거 할게요. It would be a dream come true. I love you to the moon and back.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익숙한 거예요? 미리 하죠 미리 하죠. I love you to the moon come true. I love you to the moon and back. I love you to the moon and back. I am true. I love you to the moon and back. 선비셨는데? 오! 싫어서! KCC? 아... 좋아 여러분 I'm back 너무 많이 사 함께 시는데요? C C C C C 아 되게 비겼어 무승부? 오늘 여러분 KTAP 써보니까 어땠어요 KTAP? 솔직하게 광고 없어도 디 깔끔했어요 무료라는게 조금 신기할 정도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료인지 잘 모르겠어요 KTAP 다운받아주세요 봐주세요 아 대단해요 ㅋㅋㅋㅋ 무승부